백민준,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Hey, 너 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 meaning i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re are. Now, the law is very strange in the United States The law is a law What do you say? There is a strange law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하나가 있대 여러개가 있대 오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암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우 이상한 법들 암만 길어봤자 남잡니까? 남자 한명입니까? 아니요 여자 한명입니까? 뭐 한개입니까? 아니죠 그만 당연히 암만 길어봤자 아이고야 암만 길어봤자 뭐해요 대이죠 대이죠 그러니까 일단 얘기할 때 대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R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어디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인 리스컨싱 피포 캔트 캔트 캐스 인사이드 어 트레인 오케이 인 웨스컨싱 피포 캔트 캔스 인사이드 어 트레인 네 뜻은 위스컨싱 에이 사람들은 어 키스 안 나니까 기차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 때문에 무엇이었던 위스컨싱이 어디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얘 때문에 무엇 기차 어디 기차 안에 이런 것들 압재비씨 전치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배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인사이더 트레인은 여섯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우리말질문 만들기 예 우리말질문 만들기 우리말질문 만들기 어디에서 사람을 키울 수 없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켄트 켄트 캔트 피플 캔트 캔트 피플 캔트 SI 민사이드 오 test unquote 양념식 이제 캔이죠. 이제 낫노즈 캔 뜨고요. 오케이 좋아요. 계속 계속.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If it's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양파와 같은 냄새가 같은. 안 뱀다. 안 뱀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그렇습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여기에 누가다는 이거죠. 그렇죠? 영어로 하면 이게 영어로는 뭐예요? you smell이죠. 그래서 하다시 do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양파는 여섯 가지, 어니언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좋아. 그럼 우리말 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좀 없애고요.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겠어요? 우리말 질문? 어니언스란 대답 듣기 위한 우리말 질문? 어니언스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며. 어니언스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며.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영어로 표현하면. starts. 자. 자. 오해. 오해. 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뭐 같은 냄새나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 조 자 그다음 계속해 다음 문장 숙둔 낫은 줄여서 쓰는 게 더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뜻은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숙둔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고 그러면 숙둔 낫은 숙둔 뜻은 가지 못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숙둔 낫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랬네 학교에 그렇습니까 그래서는 학교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학교 가면 안 돼 소유 숙둔트 고 두 스쿨 소유 숙둔 두 스쿨 자 그래서라는 말을 좀 더 풀어볼까요 그래서 라는 말은 어떤 긴 우리말을 추려놨대요 양파 같은 냄새가 나와서 그쵸 그러면 소는 원래대로 하면 뭐 되시고 왔어요 그쵸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대시고 왔다고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그러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m smart to move 응? 한번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어 보세요 왜 거기 가면 안 되니? 거기입니까? I 오케이 제가 학교고 왜 가면 안 되는데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should Shouldn't you go to school? Shouldn't you? I shouldn't I I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brown ears You shouldn't You shouldn't I I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 You shouldn't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 you shouldn't go to schoo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 씨 양념 씨 양념 씨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채연이 다 준비됐는데 할 거 없으면 저거 프린트 해야 되는 거 그것부터 먼저 하고 있어 너는 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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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욕조 욕조 전치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라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칼리포니아 인 캘리포니아 인 캘리포니아 인 캘리포니아 유어 인어 배토 오케이 유어 인어 배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딴 사람 꼭 혹시 안 가져갔는지 두 장 다 이름 확인해 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내 뜻은 그래서 그래서 너는 그래서 너는 그래서 너는 먹으면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오렌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orang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라는 말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그래서 그러면 늑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영어로도 표현하면 왜냐면 너는 너는 참 희한한 법도 다 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because you are in a bathtub은 6가지 질문 중에 왜 우리말을 질문 만들기 왜 너는 뭐부터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때는 둘이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애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오렌지 못 먹었냐고 그랬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 not eat 오렌지 베리굿 아 예 민준이는 유창성 좀 떨어지는 대신에 천천히 생각하면 답을 잘 얘기하네 좋아요 그것도 장점입니다 계속해서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위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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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뭐라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과 그쵸? 오케이, wear의 뜻은 뭐예요? wear 입다 이렇게 하면 몇 가지 뜻될 수 있죠? 두 개 뭐하고 뭐? 입고 있는 것, 입고 있는 중 둘 중에서 지금은? 입고 있는 중이면 입다가 ing 붙여서 무슨 씨로 변했으니까 어떤 씨로 변했으니까 어떤 씨를 어떻다 하려면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몇 군데 틀린 걸 선생님이 지금 매겨줄까? 공부하고 나서 고쳐봐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Man 여러분은 everybody 예를 들면 여러분은 나름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에 선생님한테 봐도 한번 물어봐 야 노래 부르면 안된다 어 거기에 잠깐만 또 덜 했어? 아니 덜 했어 또 하고 있어 사람들 앞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인프라트 오피플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구요? 자 얘도 또 뭐 할지 알겠죠? 원래대로 바꾸면 왜 얘는 자꾸 뺍니까? 됐죠? 이거 없애도 할 수 있나 볼까? 자 그러면 쏘는 원래대로 되돌려놓으면 비커즈 비커즈 유어 비커즈 유어 위어링 어 스위링 수이트 됐습니까? 비커즈 유어 웨어링 어 스위링 수이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근데 또 계속 똑같지 않나요? 우리말 질문 만들기 예 예 아 웨난의 노래를 불렀는데 네 이런게 만들어지겠죠? 예 애를 영어로 표현하면 왜 왜 왜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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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엘이 빠졌네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왜 왜 왜 왜 왜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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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재우 이거 가져가서 너 쓰기 어려웠던 것들 쓰기 연습 좀 해야되겠더라 스펠링 틀린게 많이 보이더라 뭐라고 물어봤다고 뭐 왜 왜 왜 vis 눈이 눈이 왜 왜 주민이 눈이 거기다 쓰기 연습하라고 음 단어 보고 쓰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 쓰라는 거 아니야 문장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단어들 쓰기 어려운 것만 골라서 쓰기 연습하고 그 다음에 가린 상태로 다시 써보고 우리말로 뜻을 써놓으면 가린 상태로도 뭘 써야 될지 알 수 있겠지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하셨고요 쓰기 시험 됐나? 아 참 오늘 마락이구나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 했어요 훌륭합니다